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고속카메라의 유상우입니다 KBS에 단 한 대밖에 없다는 초고속카메라로 보는 놀라운 세상 지금부터 함께 하실 텐데요 보고 싶은 사람을 찾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프로그램 바로 TV는 사랑을 싣거죠 여기 그 훈훈한 만남의 현장에 있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TV는 사랑을 싣고 우리 변수민씨 초등학교 첫사랑편 네 한 20년 전이라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한데요 혹시 뒤에 나와있나요? 오셨으면 나오겠지요 자 한번 이름을 불러주세요 민경아 더 크게 한 번 더 민경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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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혼은 안 했어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아이고 두 분이서 끝나고 식사라도 하시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 예예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며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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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예 이 장면을 초고속카메라로 다시 한 번 보시죠 불러 결혼 결혼 안 했어 결혼 안 했어 안 했다네 그럼 끝나고 두 분이 식사를 하고 왔어요 밥맛이 나겠어 지금까지 초고속카메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초고속카메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ls foob 46 и 요지 정확하를 달